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정입니다.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 2009년 11월 학평 8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무리함수 fx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된대요. 교점을 물어봤죠. 그때 상수 k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나와있네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물어보는 게 원래 함수 f와 그 역함수의 교점을 물어봤잖아요. 교점. 만난다니까 교점이잖아요. 그럼 역함수에서는 뻔하다고 3개 기억하라고. 1대1 대응 존재, y는 x 대칭 관계, 교점은 y는 x 위에서 존재한다는. 그럼 지금 f inverse 보지 말자고. 뭐랑 교점을 보시면 돼요? y는 x와의 교점을 보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역함수 안 구합니다. 원래 함수 fx와 y는 x와의 교점이 두 개가 나오게끔 설정을 시킬 겁니다. 자, 그럼 얘를요. 판별씩 갖다 놓고 판별씩 해도 되는데 그거보다 그래프로 해석하면 좀 더 빠를 것 같아요. 자, 그래프로 한번 보자고요. 그럼 y는 x는 고정이죠. y는 x는 다 알잖아. 그러니까 y는 x를 하나 그려놨다고. y는 x 이렇게. y는 x. 자, 그 다음에 무리함수를 봤는데 무리함수가 루트 x 마이너스 1 플러스 k 꼴이잖아요. y는. 그럼 무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점이라고. 몇 콤마면 1 콤마 k. 그러면 x가 1을 때릴 기준으로 샷. 여기 어딘가에 정점이 찍힐 거고요. 그에 따라서 k의 값이 커짐에 따라 위로 올라가는 꼴이잖아. 그럼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만나기 시작할 거라고. 그러다 어느 순간, 어디 순간, 정확한 값 아닙니다. 어느 순간 뭐하고 있어요, 이렇게? 접해버리겠죠. 그럼 교점이 몇 개 되는 거야? 한 개가 되는 거잖아. 그럼 그때의 k 값을 기준으로 얘가 좀 더 위에 올라가면 교점이 몇 개가 생길까요? 교점이. 두 개가 생길 거라고요. 선생님, 한 개인데요. 이 y는 x가 증가율이 더 큽니다. 무리함수보다. 그래서 언젠가 이 끄트머리는 볼 필요 없어요. 어차피 교점 한 개는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어. 지금 여기 위로 올라가는 순간, y는 x가 증가가 더 큽니다. 자, 그럼 얘가 위로 올라가는 순간 교점이 몇 개? 두 개가 될 거라고. 계속 두 개가 나오겠죠. 언제까지를 봐야지. 언제까지? 이 정점이라는 녀석이 y는 x. y는 x 위에 생길 때야. 얘가 여기에 생겨서 쫙 갈 때, 그때까지 교점이 한 개, 두 개가 생길 거고 조금이라도 더 위에 올라가는 순간 교점은 몇 개만 생기겠어? 한 개만 생긴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아, 위에 올라가. k 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올라가잖아. 그럼 k의 최대 값은 어디를 지나갈 때겠어요? y는 x 위를 지나갈 때 서로 다른 두 교점이 생기는 k의 최대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몇 콤마 몇이야? 얘는. x 좌표가 1이고 y는 x니까 1,1 위에 뭐가 있을 때? 정점. 1,k가 있을 때 k의 최대 값, 맥시먼 값이 등장을 한다는 게 되는 거지. k 값이 여기 밑에, 접할 때를 기준으로 위에 올라가면서 커지면서 계속 두 점이 생길 거라고 그러다가 정점이 y는 x 위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서로 다른 두 점이 생길 거고 위로 올라가는 순간 한 개밖에 안 생길 거라고요. 따라서 k의 최대 값은 정점이 뭐였어요? 1,k였죠? 1,k가 1,1이 될 때니까 k의 최대 값은 1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로 한번 해석을 해봤는데 어렵습니다. 그래프로 해석하는 건 잘 못해요. 판별식으로 가셔도 되는데 판별식으로 갔을 때 y는 x와 무리함수 판별식으로 갔을 때 실수를 많이 해. 어떤 실수를 많이 하냐면 제곱을 분명히 할 겁니다. 여러분 풀다 보면은. 제곱을 하다 보면은 이 밑에 부분도 신경을 써줘버려요. 마이너스 루트랑 그냥 루트 제곱하면 같은 결과거든. 판별식으로 하실 분들은 실수만 안 하면 돼. 이 밑에 부분이 고려를 해버리는 게 판별식이라고요. 그래서 이 밑에 부분 고려 안 한 상태로 접근하시면은 판별식으로도 문제는 풀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은 지금 그냥 그래프로 해석해서 풀었으니까 정답은 얼마? 1이 나오겠네요. 감사합니다.